자 우리가 누구? 배달의 드릴러! 기가 막힌다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 잡아주시고 네 벤츠 UML 250 블레텍 4매틱입니다 여러분 해당 차량은 20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0만도 안되는 얼마? 8만 키로입니다 이야 10만 안됐습니다 8만 8만 키로고요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엔진 미션 올 양호 판정된 가격까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주 따끈따끈하게 우리가 갖고 온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가격 놀라지 마세요 해당 차량 가격 2650만원입니다 얼마라고요? 2650만원 맞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2650만원이고요 자 그럼 포니 벤츠 SUV가 3천만 원도 아래 10만 킬로도 안 탔는데 믿겨지십니까?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 손님께서 차를 구매하시면서 대차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의 뭐 휘발유차와 깜빡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면이 있고요 아 삼각별인데 그럼요 풍절은 단 한 가지도 안 난다는 거 말씀드리고 더 좋은 거는 엔진하고 미션에서 제가 성능장 가서 딱 떠봤는데 그냥 하부도 깨끗합니다 전 차 주분 딱 그 저기 깔끔하셨죠? 머리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고 차보면 딱 나와 깔끔하시고요 그분이 어떤 차를 구매하셨냐면 벤츠 X6를 구매하셨어요 벤츠 X6 BMW X6를 구매하셨는데 그만만큼 차를 사랑하시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 벤츠에서 BMX6로 SV 좋아하시는구나 그 카메라 잠깐 앞으로 잡아 돌릴게요 야 여기 지금 여기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기 지금 거의 뭐 전 차 주분이 그냥 빼빼로 밀었어요 여기 완전히 그냥 물 잡고 빼빼로 밀었다고 그래요 지금 본인 상태 보시면요 그 시간만 나면 여기 밀었나봐 본인 상태 보시면은 이 분도 거의 손 세차만 맡기시는 거예요 제 손 여기 밑에 비치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제 손 비치는 거? 야 이렇게 뺀다리 뻔따리 기가 한다는 얘기죠 네 그냥 얼굴이 빌칠 정도로 그러니까요 광이 아주 잘 나와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 유리도 그냥 시원하니 그렇죠 그리고 앞 그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형님 이 차량도 전국에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 차량도 전국에 매물 거의 뭐 희귀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뭐냐? 무료 배달입니다 전국 어디든입니다 전국 어디든 이거 무료 배달입니다 네 저희가 정했습니다 맘에 드시는 분 1688에 594 바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리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써놔 주셨네요 전국 무료 배송 이벤트 차량입니다 이벤트 차량 우리 리오님 어우 갖고 싶어라 이야 기가 막힌다 리오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제 스타일이에요 어 이거 나도 내 스타일이야 아니 아까 제 기워드였는데 딱만 옆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이거 좋아 와 타이어 보세요 휠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몇 년식이라고요? 12년식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휠 컨디션 스크래치 하나 없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012년식 벤츠 ML 매물 많이 없는데 그 안에서도 시세가 지금 어때요?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2600에서 2900까지 갑니다 이게 희귀템입니다 희귀템 그렇죠 2650만원이고요 300 이상 저렴한 거예요 300 이상 거기다가 어떻게 전국 어디든 무료배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무료배송까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타이어 측정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해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한작에 뭐 한 30-4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한 150만원 세이브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차값 벌써 2300 이상 줄었죠 네 거기다 타이어도 지금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뭐 한 120 정도 되죠 150 정도 되죠 120, 150 정도의 혜택을 지금 그냥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차량 지금 우리 딜러들이 보는 사이트에 오늘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무료배송입니다 맞습니다 자 쭉 보실게요 탁송비도 줄죠 지금 뭐 12년식인데요 여러분 지금 뭐 리터치라든가 돌티미라든가 그런 수월 마크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오우야 높아 높아 차가 높아 자 보실게요 지금 그 운전석 가죽상태 네 거의 오늘 왜 이렇게 다 아니 지금 이거 지금 몇 년식이 12년식이었잖아요 12년식이에요 그럼 9년 된 차량이란 말이에요 너무 시트 괜찮아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완전 새겁니다 여러분 약간의 사용감은 당연히 있겠죠 여기 끝부분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 별거 아닌 옵션이지만 도어 스커트 등까지 딱 들어오잖아요 벤츠 어 이거 밑에 네 메르세데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빛에 안 보이시나요 도어 스커트 등 보이시나요 도어 스커트 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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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죠 그리고 여기 탈 때도 여기 있잖아요 탈 때도 여기 노랗게 탈 때도 여기 보시면 메르세데스 도어 스커트 등 다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게 또 디테일이거든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야 크다 커 실내는 제가 봤을 때 1열 2열 같은 경우에는 X6는 2열이 좀 사이즈가 작거든요 네네 아 여기는 든든하네 넉넉한 자 그리고 자 이거 저기 뭐야 켜보세요 켜보겠습니다 켜보세요 우와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널찌커니 작동 너무 잘 되고요 9년 된 차량이라고는 이 연식이 9년 된 차량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도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아 좋네 차 좋네 차 아 좋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나 타고 싶다 진짜 이야 차 진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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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맵이고요 아까 약간 라임 쩔었지 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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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2012년식에 파노라마 썬루프 아까 개방할 때 보시면 네 오작동 없이 잘 되는 거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봐볼게요 앞에 여기 우두 지금 와 난 진짜 이 우두 우두가 우두가 진짜 너무 빤딱빤딱 거려요 이 우두가 여기도 이제 그린 우두거든요 예 우두가 약간 그 파란색이랑 녹색이 좀 합쳐진 거 같아요 좀 진한 네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와 그리고 버튼 하나하나도 다 살아 있어요 아니 완전 신차 완전 신차급이야 이거 진짜 이 정도면 너무 깔끔해 네 차량을 진짜 먼 이 그 뭐지 먼지털이 이 낙타 그 어? 그냥 면봉 하나하나 다 면봉으로 다 하신 거 같아 뭐 낙타 낙타 그 털로다가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먼지털 떨어가면서 쓰셨던 거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어? 팔 바지 마저도 이렇게 깨끗해요 야 12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봐 이게 R&B 이게 열리는 속도가 R&B가 아니야 힙합이야 봐봐 뱅 타조털 어 뱅 타조털입니다 예 타조 타조털로 하나하나 그 먼지 하나 떨어가면서 그렇게 차량을 운행하셨던 거 같아 그리고 뒷좌석까지도 한번 시트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왜냐면 해당 차량은 리뷰 아직 안 올라온 차량입니다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겁니다 넓직해요 넓직 그리고 진짜 깨끗해 깔끔해 아 차 진짜 관리 잘 해놨다 아 정말 아쉽지만 이 차량을 끝으로 저희는 네 방송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전화해 주시고 돈을 진짜 차량 끼면 개돈 쪄 근데 저희가 이거 방송은 끝나고 이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네 이 방송을 저희가 컷 편집해서 다시 리뷰 영상으로 올리는데 여러분 리뷰 영상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 리뷰를 보시고도 전화가 많이 와요 네네네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때 전화 주시면은 좀 더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요 빨리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방송 끝나고도 조금 뭐 30분 1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전화 오면 좀 그럼요 이거는 좀 괜찮잖아요 네 오늘 방송 보신 것들 다 리뷰 영상 올라가 있고 이것만 매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개그맨 겸 쇼스트 줄여서 개쇼스트 이종수였고요 저는 배달의 딜러 무책사 개그맨 홍익이었습니다 배달의 딜러 방송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안녕히 계세요